안녕하세요. 쏠쌤이에요. 오늘은 Part 2, 시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진행 시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보았는데, 오늘은 어떤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까요? 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는 동사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죠? 동사를 have, pp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have pp,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pp라고 쓴 거는 과거 분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 분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쵸? 동사라고 하는 것이 한 동사가 세 가지로 변화한다. 그쵸? 3단 변신, 3단 변형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동사라는 것이 동사 원형, 현재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그쵸? 과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가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play, 놀다. 어이구,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id 붙여서 played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 분사도 play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거형, 과거 분사가 같을 때가 많아요. play 규칙 동사의 경우는 그랬고요. 먹다 경우 생각해 볼까요? it 먹었다 어떻게 표현해요? ate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eate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디가 붙는 애들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가지각각 달라지는 애들도 있어요. 이것을 동사의 3단 변형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have pp 라고 했을 때는 여기 과거 분사 이 형태로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동사가 have pp 로 표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시간 개념을 표현을 하느냐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재, now, 현재 라고 해요. 자 여기를 과거라고 해 볼게요. 자 여기가 과거인데 과거에서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나 동작이 과거에서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것을 표현해 줄 때 쓰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통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정보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현재에 대한 인포메이션 둘 다 얻을 수 있는 시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과거랑 과거랑 현재 완료를 비교한 예문을 한번 볼까요? 다 지워버리고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I stayed here yesterday. I stayed here yesterday. 라고 했어요. 나는 어제 머물렀다 여기에 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현재 완료 표현도 한번 봐볼게요. I have stayed here since yesterday. I have stayed here since yesterday. 그래서 우리 그래프 시간선상에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현재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과거인데 지금 yesterday, 어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 문장에서는 I stayed, 나는 머물렀다. 나라는 사람이 이 어제 머물렀대요. here, 여기라는 어떤 한 장소에 머물렀대요. 그 말이에요. 그냥 과거에 내가 머물렀어 라는 표현이지.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현재 그곳에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머물러 있지 않나요? 둘 다 몰라요. 머물러 있는지, 계속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갔는지 현재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배우는 현재 완료 시제는 한번 선상에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현재고 과거의 한 시점인 yesterday, 어제 라는 시점이에요. I have stayed, 나는 머물러 왔다. since yesterday since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어제부터라는 뜻이니까 어제부터 나는 머물러 왔다. have stayed 라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어제 그 장소에 머문 거? 어 알겠어. 자 오늘,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도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요. 그쵸? 지금도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 왜냐하면 어제부터 계속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우리가 얻을 수 있죠? 현재에 대한 인포메이션 얻을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 have pp 라는 이 표현 하나로부터 두 가지의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완료는 have pp 라고 했죠? 그런데 has pp 가 있네요. 왜 has를 썼을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e, she 와 같은 대명사 3인칭 단수 대명사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ve를 has로 바꿔줍니다. 자 have로 쓸 땐 주어가 당연히 I have, you have 그리고 복수 주어일 때 have를 사용하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동글뱅이 1, 2, 3, 4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완료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 게 지금 막 완료된 사건을 표현할 때 아니면은 경험의 유무를 표현할 때 행동의 결과를 표현할 때 지속되는 동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크게 4가지 경우로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이걸 확실히 알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막 완료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있으면은 현재와 매우 가까운 시점 과거 시점에서 동작이 어떤 동작이 끝났어요. 동작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그래서 현재는 그 동작이 끝난 상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have just finished my project have pp 로 표현이 되어 있죠. just 하면 막이에요. 나는 막 finished 끝냈어. 내 프로젝트를 끝냈어. 그래서 과거의 한 시점에 완료했어요. 현재와 가까운 과거 시점에서 finished my project 내 프로젝트를 끝냈어. 그래서 지금 나는 더 이상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야 프로젝트를 끝낸 상태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과거에 완료되어서 현재 완료된 상태임을 설명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미 끝냈어. already finished 할 수가 있겠죠. 막 끝냈어. I have just finished I have not yet finished 하면 아직 안 끝냈어. 이런 표현들이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유무를 표현하거나 물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있다면 과거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 출생의 그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본 적 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have been 사용됐죠. I have been to Japan once 나는 한 번 일본에 간 적이 있어 가본 적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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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까 once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런 뜻이고요. ever 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다 할 때 해본 적 있다 할 때 ever 같이 쓰이고요. 해본 적이 전혀 없다 never 이런 표현과 함께 경험 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과거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행동의 결과를 나타낼 때 have pp를 씁니다. 예문을 볼게요. he has lost his key. 그가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 그의 키를 열쇠를. 그의 키를 잃어버렸어. 과거에 그래서 지금 열쇠가 없어. 그래서 지금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결과 용법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다. lost. 떠나다. leave. 떠났다. left. 가다. go. 갔다. went. 이런 표현으로 현재의 완료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되는 동작. 지속되는 동작. 계속되는 동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have p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있으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쭉 지금까지 해왔다. 계속되는 동작. 지속되는 동작. 표현할 때 have pp를 사용해요. 예문을 봅시다. she has worked here for four years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일해왔다 여기서 4년 동안 이에요. 4년 전에 어떤 시점으로 부터 four years 4년 일한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4년간 일해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 기간 since 시점 과 함께 사용되는데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for 이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for 를 붙여요. for years 하면 이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since 시점 특정 시점 이거든요. since 2017 2017 부터 나는 지금까지 일해왔어 할 때는 이렇게 since 한 다음에 특정 시점 특정 연도 시간 를 표현을 해서 현재 완료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별표 있는 것도 여러분 잘 봐줘야 되는데요. 현재 완료는 yesterday last year 와 같은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어휘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기다가 since yesterday since last year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과거 시점부터 since 그때로 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나는 뭐 해왔어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난 뭐 해왔어 이거는 완전 괜찮거든요. 현재 완료와 사용되는 것이 하지만 since 빠지고 그냥 yesterday 어제 라는 그 시점 특정 시점에 이게 갇혀 있다면 그 특정 시점만 표현을 한다면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의 연관성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yesterday는 딱 yesterday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와 사용될 수가 없어요. last year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딱 그 기간만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ave pp와 사용이 될 수 없어요. 자 Jane lost has lost her key last week 지난 주죠. 지난 주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 주 특정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has pp 사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Jane lost her key last week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복습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제는 현재 완료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봅시다. Have you read the story? 그 이야기 읽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평서문으로는 I have 아 아니죠. I 가 아니죠. you 죠. You have read the story. 너는 그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 너는 읽어본 적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주어와 동사 have 자리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read the stor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줄 때는 그냥 이 have pp have 다음에 not 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have 다음에 not 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 not read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 I have not read the story.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Have you heard it before? 너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라고 했을 때 Have you heard it befor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나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도 I have not heard it. I have not heard it. 낫을 여기다 붙여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추격하는 것만 한번 마저 배워볼게요. I have 라는 거 이 have 앞에 have 앞에가 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I have 이렇게 추격이 돼요. I have I have 추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have not 이렇게만 추격이 되는 게 아니라 not 이라는 부정어가 붙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추격이 더 잘 돼요. 그래서 I have 그대로 써주시고요. not 의 모음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n 그대로 모음 올라가서 위로 apostrophe 그 다음에 t I haven't I have not I haven't 이렇게 되겠죠. she 또는 he has not 부정어가 붙었네요. 그러면 부정어랑 has랑 축약이 잘 돼요. 그래서 he or she he he or she has 그대로 써주시고요. and 그대로 써주시고 모음 오가 올라간다 생각해서 she hasn't she hasn't 이렇게 추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죠. 문제 푸는데도 다 맞췄죠. 근데 이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좋아요. 감사합니다.